보통 이제 최고의 맛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가지고 온 최고의 맛 종목은 주가는 이번 주에 부진했습니다만 최고의 맛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기업체질이 바뀌면서 뭔가 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어떤 종목이냐 개인 취업 분들께서도 아주 아주 잘 알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업의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사실 지난주부터 애플카 관련된 이슈로 계속 주목받은 다음에 이번 주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애플카 관련된 모멘텀이 어때요? 아직 꺾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디지타임즈가 애플이 한국을 방문해서 애플카 생산을 논의했다라고 밝히면서 애플카 협력 업체로 LG전자를 비롯한 LG그룹주 대표적으로 말했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포함해서 말을 했습니다. LG그룹은 이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전기차 부품 생산 계열사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전장 부분에 엄청난 대규모의 투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니까 당장 비용은 지출인데 이에 대한 성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차피 LG전자는 지금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를 했어요. 스마트폰 사업은 LG전자의 굉장히 큰 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걸 뺐어요. 이걸 뺐으면. 빼고 끝이에요? 아니죠. 그 뺀 자리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겠죠. 그게 바로 전장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전장 사업 부분에 LG전자가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 보니까 애플카 생산 협력 업체로도 부각되고 있고 애플은 어떤 업체죠? 애플하면 생각나는 게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생각나잖아요. 예전에 스티븐 잡스, 팀쿠 이렇게 생각나고 굉장히 큰 IT 업체다. 미국의 중심 IT 기업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나는데 정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겁니다. 애플은 이렇게 하드웨어를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소프트웨어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보들을 많이 축적해 있는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물건이 나와요? 안 되죠?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 관련해서 파트너를 잡아야 되고 그게 LG그룹일 가능성이 있다고 부각이 되는 거죠. 특히 앞으로도 LG전자와 애플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다음에 뭘 하고 있어요? LG전자 사업에서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애플과 LG의 협업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애플의 전기차 생산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장사업 본격화되죠. 지금 탄소 제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동차 부품 매출이 16조 원 이상이었어요. 전기차 관련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밟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LG전자의 모멘텀 주력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ESG 경영 확대로 친환경 펀드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ESG 펀드 시장 규모가 커지면 그 펀드로 자금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자금은 친환경주를 사겠죠. LG그룹주도 역시 친환경주 섹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펀드 자금이 유입된다는 거예요.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의 가전 부분에서 양호한 매출이 이어지고 있죠. LG전자가 참 잘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가전이에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시장 가서 프리미엄 가전 시장 선호도 이런 거 보면 LG전자가 항상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TV라든지 백색 가전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기술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고 선호도도 높고 이미지도 괜찮은 업체예요. 그런데 이 가전 부분의 성과가 항상 좀 묻혀 있어요. 맨날 스마트폰 안 된다. 전장 투자한다. 이런 이슈만 많이 나오고 가전 부분 잘하고 있다. 이 이슈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LG전자의 강력한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부분도 LG전자의 하단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흐름이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2리평선에 안착을 하는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리평선에 안착을 좀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좀 양호한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은 좀 횡부세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22리평선 안착이 다음 주에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서 LG전자의 흐름들 그리고 관련해서 애플과 LG전자의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